앞니가 큰 목소리인가요? 근데 워터언니 앞니가 좀 크긴 큽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큰 구멍처럼 크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잠시만요 한 번 승리가 노려볼까요? 그럴까요? 저 아직 최후의 발악이 있거든요? 저 내려왔어요 그냥 살릴게요 네 아니 어? 이거 이거 에이 모르겠다 뛰어내리고 피해주고 욕도 하시나요 하시는데 근데 저희 방송 중에는 욕을 안 하죠 근데 언제 이 자제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니까 제가 제일 자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니 크죠 이런 말은 어떻게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뭐 어떤 느낌 때문에 앞니가 큰 목소리인가요? 근데 워터언니 앞니가 좀 크긴 큽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큰 구멍처럼 크다 그런 건 아니고 마이크 울림 때문에 아신다고요? 신기하시네요 혹시 소리학을 전공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또 잘 가세요 정말 좋은 친구는 서로 칭찬이 아니라 욕을 해준다네요 저희 그럼 정말 좋은 친구인가 봅니다 네 저희는 항상 얼굴을 맞을 때마다 X룩부터 하기 때문에 평생 짝질이에요 그냥 아 이거 박딘지님 살려 드려야 되거든요 아 잠시만요 멀어서 못살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되죠 핫 아 대신 맞아주지도 않고 아니 대신 맞아주는 게 아니라 땡 와 어 근데 흥분 썼는데 살렸어요? 네 그냥 저 친구 고수입니다 아니 흥분을 썼는데 살렸는데요 제가? 제가 더 고수 아닌가요? 네네 두 분 다 고수예요 그냥 흥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고수끼리의 싸움 잘 받습니다 그냥 제가 살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저를 너무 못 믿으셨는데 절대 못 살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에이 저희 바이킹 사실래요 혹시? 돌핀군님? 아 저 저 어디 계세요? 바이킹이요 지금 바이킹 주무사 있거든요 지금 기계국님이 어디 계시지?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배타고 떠나시죠 어 저긴가봐요 아들각이 기계가 죽은 거 별로 봐서는 저기거든요 오 제발요 아 근데 이 뮤리님이 저희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수 있으시지만 저 영상을 안 보셨으면 기계가 죽었을 때 알람 가는 거 모르시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또 저희 영상을 홍보하죠 여러분들 워터님도 이거 보고 고수 되셨잖아요 그죠? 네 제가 제 영상 보고 고수가 돼버렸습니다 아 덤앤더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야 채팅 보다가 자 하지만 저희 둘이 나갈 수 있죠 이러면 네네 잘 터진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뮤리님도 근처에 감시자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면은 거리 벌릴 수 있... 어 이거 잠시만요 한번 승리가 노려볼까요? 그럴까요? 아 저 아직 그 최후의 바락 있거든요 근데 돌핀군님은 연락하세요 글을 살짝 어그로 좀 한번 빼주시고 어 이거 지금 제가 무슨 부 보려고 굳히는 거 같네요 돌핀군님은 왜 난 저 만류 저거 그냥 한 대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? 제가 살려볼까요 먼저 아니요 한 대 맞으시고요 네 제가 구하고요 네 어 저 내려왔어요 그냥 살릴게요 네 아니 어 이거 이거 에이 모르겠다 뛰어내리고 피해주고 네네네 오케이 일단 제가 어그로 끌고 있어요 저 반대쪽 열어놓은 걸 기계공님은 과연 아실까요? 모르겠습니다 여기 열어놓은 줄 알고 있을 거 같거든요 아 그냥 쫓기십니다 이거 뭐 어떻게 그 빵야 빵야 그 모션으로 헤이크 줘서 또 내리게 아니요 방금 총 쐈는데요 아까 예예 저 리퍼 아직 몰라요 저 낚일 수도 있어요 빨리 무디나 여세요 그냥 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열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저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를 해야죠 최고를 아 이러면은 반피 이전에 살렸어요 혹시? 아니요 아니에요? 네 그럼 빨리 무드로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 오세요 텔라 아니잖아요 괜찮아 근데 또 리퍼면은 올 수도 있지 않아요 여유로웠죠? 자식이 올 텐가 자네 리퍼분 엉뚱한 데로 가신 거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그냥 나가시죠 그러면은 근데 두 시간 동안 한 결과? 이성입니다 저 이제 곧 승급전이에요 왜 그쪽은 승급전이고 저는 이게 실력 차이 아니겠습니까 마이크 좀 끄고 실제는 이걸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